히히히히 이제부터 듀엣! 내가 할 차례다! 그렇다면 몬스타를 공격 카드를 얻어내게 제 차례는 끝났어! 드롭! 해사! 의식 마법을 발등하겠어요! 자, 나오세요! 갱스턴 몬스터 세크리파이스! 세크리파이스의 특수능력이 발동됩니다! 다크아이즈 매직! 카드를 엎어두겠습니다! 배틀입니다! 자! 몬스터로 직접 공격! 기분 좋은데? 상대가 함정에 걸린 승부야! 나오라! 제 차례는 끝이야! 내가 할 차례다! 내가 할 차례다! 겨우한다! 야! 나와라! 몬스타를 공격하시러 소환! 이끌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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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으로 가려져 버린다! 내가 할 차례가 없인다! 키마트가 키마트 키마트 사장은 발악! 몬스터로 직접 공격! 물론 다 빼뜨려봤어요! 제 몬스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차례는 끝났어! 드로우! 화이팅! 자! 몬스터로 공격하겠습니다! 몬스터 내가 이 차례라! 여호와는다! 개사! 마법 발동! 일곱돈 달군! 어포둔 카드 오픈! 카운터 함정! 개탈! 이 몬스터의 공격! 인정사장 앞 차례를 마치겠다! 여기까지는 이메일입니다! 제 몬스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몬스터 효과 활동! 공격차와 합치!", 우린 10 quasוע 여기서 총점 마치올! 자, 나오세요! 세크릿 하이스에 특수 능력이 발동됩니다! 다크아이, 차례를 넘기겠습니다! 저 가드를 뒤집어 놓고 차례를 마치겠다! 드로우, 몬스터 가드를 업고 차례를 넘기겠습니다! 공통에 몸부림차라! 공격 이렇게 지적하려는 wire 공격 이렇게 걸쳐서 공격이 나아가다! 다크아이, 전기한 전기한 공격다! 잠시 말해주세요. 트렌드의 히히히히히... 전해를 마치겠다. 드롭해서! 의식마법을 발전하겠어요. 자, 나오세요! 세크리파이스의 특수능력이 발동됩니다. 기분 좋은데? 내가 함정에 걸린 순간은 말이... 차례를 넘기시오! 파괴! 파괴드! 나탈! 간다! 제가 내 어둠 속으로! 내가 이겼어! 나ات라! 한참 안 좋아만한 amplifier 지나친 gez털 덕분에 넘기기 하구 리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